하필필이 자꾸 요기한테 붙여줘 호주님께서 좋아하는 진라면 시골에 오면 제일 먼저 반겨주는 고양이입니다 이리와 배고파? 이리와 괜찮아 이리와 맘마 줄게 맘마부터 챙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맘마에 간식 캔 따서 섞어서 줘야 겠습니다 좋아야 겠죠 이거 같이 먹어 이리와 괜찮아 괜찮아 이제 손을 너 이거 뭐야 왜그래? 여기에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처가 많아? anna 나 나 이리와 여행 에 자, 양아 물도 마셔, 물도 물 마셔, 옳지 양아, 피후병인가? 아니면 싸우서 난 상처야? 음, 아냐, 이건 먹지마, 이건 먹지마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괜찮아, 이거 이렇게, 괜찮아, 아이, 좋다 아이, 좋다, 괜찮아, 괜찮아 음, 괜찮아, 먹어 아이고, 그래도 이제 조금 하락한데, 이거 왜 그래, 여기는 음, 아이고 음, 예쁘게 하는 거야 먹는데 귀찮아? 네가 하기가 힘든 목 너 얼굴이 왜 그래 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일주일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아퍼? 괜찮아, 괜찮아, 아이, 좋다 다 해줘? 응? 응, 잘 먹네 야, 근데 너 친구는 어딨어, 형제? 왜 혼자 있어? 둘이었었잖아 한 명 어디 갔어, 한 마리는 응? 응, 괜찮아, 괜찮아 응, 해줄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 좋다 아이, 좋다 화내지 말고 응? 응? 응, 먹어라 해줄게 응? 응? 네, 방해돼? 알았어, 먹어, 먹어 응? 알았어, 먹어, 먹어 응? 왜 더 먹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줄게 응? 으르륵 자, 잠깐만 물 좀 먹어 눅 Mysterious тиров기 백 Vlog 야옹아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는 어디 갔어? 응? 왜 너만 있어? 그리고 너 얼굴은 또 왜 그래? 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 앉아도 될까? 아 예쁘다 여기 왜 그러지? 상처야? 다쳤어? 응? 병원 갈까? 괜찮아 물도 마셔 음? 아 나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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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r 그러면 야채 밥이버거 반찬은 버섯 고추 머그 오이 쌀뜨때맛 맛있어여 싹 다 비웠네요 배고팠나봐요 이리와 왜 응? 그루밍해? 야옹 너랑 같이 있던 애기는 어디갔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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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이리와 응? 갈거야? 응? 응? 왜왜왜 배고파 아직도? 아직도 배고파? 좀 더 줘? 응? 밥 좀 더 줘 볼까? 한번에 너무 많이 주면 안되니까 이것만 좀 더 줘 볼게요 응? 배고픔 더 보고 배고팠나보네요 간식 두개 사료에 사료 와 진짜 많이 먹네 괜찮아 나 아픈거는 한 일주일 지켜보고 많이 더 심해지면 형아가 100원 데리고 갈게 알겠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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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불러? 이제 갈꺼야? 응 구름임도 하고 그리고